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 소니입니다. 안녕! 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특히 아이들이 피카츄! 피카피카! 네! 오늘 어떻게 되세요? 좋네요. 여러분이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 학습은 이 학습은 복구멍 이름으로 가르죠. 복구멍 이름으로 가르죠. 복구멍 이름으로 가르죠. 이 학습은 하나의 이름으로 가르죠. 얼마나? 하나의 이름으로 가르죠. 하나의 이름으로 가르죠. 하나의 이름으로 가르죠. 하나의 이름으로 가르죠. 준비됐어요? 아, 알아요! 알라니, 칼슨, 샘슨, 많은 아이들이 준비됐어요. 아자! 아자! 타이밍! 정답, 똑같은 boleh요! 그래서 복구멍 옆의 이름으로 가르죠. Okay? 이 학습은 포켓몬스터 What's it?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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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도 몬스타 몬스타 포켓도 몬스타 오리지널 이름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즐거워요 이게 하나의 이름이예요 그래서 넘버 원 넘버 원 뭐 이름이예요 영어로 이름이예요 누군가가 말이예요 파무소 맞죠 예 how do you spell it 파무소 I think S SAUR 파무소 파무소 so how do you say 파무소 in Japanese I'm ready Are you guys ready? It's a katakana name It's called Fushigidane His name so funny Isn't it? Fushigidane Alright Let me write down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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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shigidane Fushigidane fu Fushigidane Fushigidane labour Who in Japanese 出 sta 카아나 두 카아나 카아나 영어로 사용하면 카아나 후시기다네 후시기다네 영미도라잇당 번호사이션 후시기다네 기다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1. 포켓도 몬스타 이름은 영어로 바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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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 후시기다네 그니까요? 좋아요 잭슨 아주 좋아요 알라니 그니까요? 후시기다네 그쵸? 넘버원 바보소 좋아요 피카츄이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안녕 후시기다네 후시기다네 하하